하나 둘 셋! 펜타스! 안녕하세요 펜타입니다. 일단 박수! 저희 펜타곤이 K-콘택트를 통해서 우리 유니버스를 만나러 갑니다! It's actually for you! 이번에는 특별하게 For You라는 주제로 오직 유니버스들만을 위한 무대가 펼쳐질 예정인데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저희 펜타곤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멤버들! 우리 유니버스가 K-콘에서 듣고 싶은 노래가 뭔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요! 그럼 저희가 어떤 노래를 부르면 좋을지 유니버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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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웃을든가 난 네 눈말든가 네 맘대로 해도 얼마 안 돼 새하얀 꽃잎에 Dazed 속에서 난 또 crazy 얼간이 쳤어 널 사랑하는 듯 고장 지금 멈춘자 고장해 널 사랑하는 지지리해 지지리해 그래 나는 머저리 머저리 난 문 틀린 거머리 머저리 이 세상 너 하나면 돼 해비한 우리 아 좋습니다 자 유니버스 저희 노래 어땠어요? 어땠어요? KCONTACT 무대에서 듣고 싶은 노래나 더 보고 싶은 무대가 있으면 유니버스가 댓글로 남겨주세요 펜타곤이 유니버스를 위해 준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실 거죠? 네 KCONTACT는 유튜브 KCON 어피셜 계획 채널에서 한국 거주자는 티빙에서 시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와우 하나 둘 셋 Let's KCON together! 유니버스 KCONTACT 채널에서 만나요 안녕